이거 다리여서 땅새 먹여 상처 빨리 아물게 하는데 좋은 거야 뭐 해 안 받고 언니 잘했어 그놈 언연이 언연아부지 팔봉아재 전부 다 죽인 놈이야 그리고 우리가 2년 동안 개가 난 땅 전부 다 뺏어간 놈이야 정말 제일 나쁜 놈이었어 꼭 복수하고 싶었는데 언니가 나 대신 해준 거야 고마워 언니 나 부탁 있어 뭔데? 이 약 언니가 직접 전해줬으면 좋겠어 고마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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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